네번째 고래밭 만원 성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노상목 나왔네 근데 야 나와도 하필 노상목이 나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세상에 와 미션 성공 선익금이 아니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언클레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용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위터 2 엘리트 엘리트 패러 갔다가 엘리트한테 팸 당하겠죠 진도 강화하고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엘리트 등등등등 뺨 등등등등 빰빰 등등등등등빰 뺨 현실 속이기 암브로시아 로시아 러시아 64니까 32 분열이지 분화 쓰면은 분열이네 아이 보셔 왜케잘줘 축성 축성축성7 분화 강화하고 엘리트 두발이 데려잡고 저승천 승천이랑 포션드랍은 상관없지 않나요? 현실 개척 제이제이 분화 포션 아 불편 습성 맨밑에 있는거구서 습성 맨밑에 있는거구서 헥스 액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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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하는 와저 강화나 때릴까 엘리트를 잡아서 무얼하리 엘리트 충분히 잡긴 하겠는데 그냥 승천도 낮은데 강화가 어렵다 숙성이나 넓어 음 왜 저승천 하다가 고승천 감 잃는거 아냐 막 집어도 되니까 개구리인데 아 맞았어 3데비지였구나 승천히 나를 오염시켰어 와 개시보드 막 때릴 수 있다 행복 현실 지배 나왔네 현실 후기기 현실 개척이 있으니까 현실 지배가 지금 제일 좋겠네 시너지에 오지는 부분 셋 다 좋아보이는데 타격수비 꼴보기 싫은데 세 장 집을까 제거 하자 제거 세 장, 대, 두 장 지오 여기 상점 가서 제거를 싹 해주도록 하겠습 회전 회전 회오리 회전 라그나로크 라그 라그 손절 이렇게 가자 뭐 지우지 타격받다 주시바 저기 위에가서 두장 더 지우려면은 돈을 아끼는게 좋겠지 다 유불이 좀 탐스럽긴 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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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젖쌤 불의고리 불고리 라는 말이었다 이거 승천도 낮은데 불의 고리 들고 갈까? 아니야 불고리는 좀 그래 선을 지켜야지 통찰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 되게 좋다 이게 들어오지 학습 부복 학습 W 넣고 막 돌려도 좋겠지 부복이나 인내나 둘 중에 하나 넣자 있네 창고 견디는 왔지 안 돼 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왜 안하지 승천 올라가야 나오는데 상관 카드 미리 보이는 거는 패치 내역입니다 모드가 아닌데 강림합니다 죽어라 사악한 노예상이들아 NFL 유족성 L 보호 왜 새도 괜찮았겠다 현실집에 있어가지고 주판 추월이나 사카 아니야 학습 학습 넣었으니까 그냥 저걸로 때우자 하지만 붕괴는 필요하겠지 약해 진도가 로제 네변의 평화 평가 셋 다 좋네 다 들고 가고싶네 진도 떴다 격붐 이렇게 격분까지 나올거 같았으면 아까 투어를 집어 가는건데 아쉽네 아니면 사색으로 컨트롤하는것도 괜찮겠다 위기다 위기 육체수영 육체수영 분화축성 하급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새 왜새는 왜새 현실집의 외세 이렇게 볼 수 있을텐데 딜카드 조금 모자라지 않나 아니면 주판 집은 김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는게 나은가 어서오세요 학습 분화 붕괴 축성 뒷설임 내면의 평화 이번에는 완넘 못하겠구나 승천도 낮은데 완넘을 해줘요 이런 완넘도 못하는거죠 완넘 이게 뭐야 이 팩터는 그런거 몰라도 돼 너는 클리어 나가고 있으래 비 비의 의지 영방 천신 이거는 천신 덱인거 같다 룬피 주판 영방 영방 1 부르면 개삭이 될거에요 지금도 깡방어 지존 카드 아닌가 아 무적보다 낮구나 그러네 그러네 무적이 있었네 강화람의 15 니가 무적 절반이네 아이언클래드가 아이언클래드였다 그러네 무적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소멸이라지만 선을 넘네 무적이 잘못했네 무적이 잘못했네 뭐 카드 웬만큼 집은거 같은데 왕관을 할까 룬피 를 할까 작은 집을 할까 나는 눈 피할걸 수비... 수비 지우자 제작 대기도 부약해 고요하 문명 가르기 고요 피의셔가 없네 집에 떴다 집에 사색으로 가자 울파도 넣을까 마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심호흡주판 계몽 집에 있으니까 계몽은 필요 없지 성급함 룬피라미드가 어렵다 어 천신 줄까 천신 먹을래요 천신 주자 그냥 천신 Communication 천신部 천신 3포스트 덱 힘드네 아까 룬피 먹는 게 나았겠다 내면의 평화 급속 내면의 평화동포로 드로우나 죽 근데 이거 드로우를 본다고 해서 쎄지는 덱도 아닌디 그러면 급소를 넣어서 드로우를 보면 쎄지게 만들자 보스 유블 선택이 너무나 쉽다 저거는 안 했다 저렇게 조합이 되돌아야 돼 그렇게 조합이 되돌아야 돼 이렇게 조합이 되돌아야 돼 집에 사색이라서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흠... 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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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